예정하지 않으시다. 같은 하늘 아래 있는지 아니면 먼 곳에 있는지 지난 날들을 기억하는지 내 생각 조금은 없는지 내겐 없는 하루하루는 이 생각 많이 했대. 보고 싶었어. 왠지 사람 같은 거 안 했다. 생각해 봤냐? 선택은 두 가지로 하나야. 홍대구 애인 납치에다가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? 아님? 안에 들어가 다 때려 웃은 거야. 어떡할래? 나도 너 짜장면 먹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어. 누군데요? 내 동생. 왜 헤어졌어요? 금주 동정에서 만났냐? 불쌍해서? 전 그냥... 금주 엄연한 유부녀야. 네가 대성에서 인정받고 출세 좀 하니까 금주가 만만해 보이냐? 우습게 느껴져? 어디 가는데? 블라디보스토. 거기가 어딘데? 세상 끝.